지난해부터 전북도청 인근에는 농민단체, 장애인단체, 또 도청노동자 등이 저마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를 넘겨서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전북민중행동은 전북도청과 도지사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도지사 퇴진운동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도청 앞입니다. 농민단체가 쌓아놓은 곤포사일리지가 마치 장벽을 연상케 합니다. 모든 농민에 수당을 지급하라는 단체의 요구와 예산 부담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도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일리지 장벽은 해를 넘겨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임금과 노동조건 하락 없는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라며 시작한 도청 노동자들의 농성도. 한 장애인시설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을 민관이 합동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장애인단체의 요구도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전북민중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정의 불통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학대 사건의 민관합동조사 약속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신속하고 발빠른 대처까지는 아니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조사하자는 요구가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민중행동은 또 송아진 노지사에 대한 퇴진운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가두행진과 결의 대회, 거리선전전 등 릴레이 집회를 통해 도청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누가 시대착오적이고 세상을 잘못 잃고 있는지 우리 힘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심판의 날이 그렇지 않아도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는 그날을 우리가 그냥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불통이라는 지적과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면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